페달 게이트로 불리는 가속 페달 결함으로 2010년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던 토요타가 다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이를 현지시각 토요타 라브사 엔진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라브사, 라브포어 등 토요타 주력 SUV로 픽업 트럭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자랑하는 모델이다. NHTSA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발생하고 접수한 11건의 라브사 화재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며 대상 모델은 약 190만대에 달한다. 라브사 화재 사고는 대부분 엔질룸에서 시작됐으며 12V 배터리 단자가 주변 프레임과 접촉하면서 부정과 전력 차단으로 시동이 멈추거나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라브사 화재 사고는 주행 중 발생했지만 엔진이 정지해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배터리 위치나 설치가 부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며 평균 이상으로 라브사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당장은 리콜에 들어가지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수백만 대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2009년터 2010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전 세계에서 약 천만대에 달하는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페달 게이트로 불렸던 당시 결함은 바닥 매트와 가속 페달 결함으로 최초 알려졌으나 향후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드러나고 토요타가 이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 토요타가 이를 의도적으로 감췄다.